아, 연두 씨. 아, 연두 씨는 어디 가고 딴 사람이 왔어요. 아, 놀리지 말아요. 형님이 빌려줘서 입고 온 거니까. 얼른 들어가요. 네. 예쁘다. 예술도 1년 만에 보자. 그러게요. 1년 만인가. 진짜요? 어? 왜 두 사람... 이게 뭡니까? 우리 만나보기로 했어요. 뭐, 뭐라고요? 장 실장이랑 나 사귄다고요. 나에게 아직도... 나에게 아직도... 그렇게 된 거에요.